나는 야퉁퉁이 골목대장이라며 내 옆엔 DCD 나의 티카초 안에 제일 가는 사나이 나는 야퉁퉁이 오늘 아침으로 학교장을 먹었지 내게 덤딘 자가 누구인가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깨져 죽여라 나는 야퉁퉁이 골목대장이라며 내 꺼는 내 꺼고 네 꺼도 내 꺼라며 제일 가는 사나이 나는 야퉁퉁이 오늘 정신으로 동네일 짱 먹었지 내게 덤딘 자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나무니가 가득 찼구나 때려 죽여라 내게 덤딘 자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나무니가 가득 찼구나 때려 죽여라 날이 엄마퉁이 골목대장이라며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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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게 덤딘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내 상태가 안 돼 내가 지름을 하겠다 머리를 좋아요 나 나 내가 지름을 하겠다